공주의 후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은화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임금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지요. 은화는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 백성들의 부러움까지 한몸의 바다 콧대는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고집은 고래 심줄보다 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테야. 늘 이렇게 말하며 언제나 제일 비싼 옷과 보석으로 지장을 냈답니다. 하지만 결혼할 나이가 되도록 은화가 찾는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임금님과 신아들은 은근히 걱정스러웠지요. 그래서 눈을 조금만 낮추라고 슬쩍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화는 더더욱 콧대를 높이 세웠어요. 두고 봐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은화가 기다리던 의리의리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수레마다 가득가득 보석을 싣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마찰을 타고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깎아 놓은 듯 잘생긴 얼굴이라니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부자를 본 은화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나는 저승의 왕입니다. 은화 공주, 나와 결혼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저승왕은 목소리도 크고 우렁찼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은화는 단번에 저승왕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임금님과 왕비님은 왠지 저승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은화를 말렸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도 무섭고 뾰족한 코도 이상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지만 은화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은화의 소원대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저승왕에게 반해버린 은화는 연신 싱글벙글이었지요. 은화야, 행복하게 살거라. 임금님과 왕비님은 저승왕을 따라가는 은화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은화는 마냥 신이 나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가도가도 저승왕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을 가느라 은화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저승왕국은 아직 멀었나요? 은화는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끄러워, 얌전히 따라오기나 해.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던 저승왕이 거칠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버럭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은화는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자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앞서 가던 저승왕이 커다란 동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가 나의 왕국이다. 어서 들어가라. 저승왕은 동굴 안으로 은화를 확 밀어버렸어요. 은화는 비명과 함께 동굴 안에 내동댕이 젖었지요. 눈부시게 아름답던 드레스는 흑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단장한 은화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슬피 울던 은화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동굴 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자욱한 안개 사이로 희끗희끗 무언가가 지나다니고 발 밑에선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은화는 이리저리 구르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화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뜬 순간 은화는 동굴이 무너져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눈앞에 아주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떡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괴물의 모습은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목에서 쭉 올라온 머리는 세 개로 갈라져 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눈이 하나씩 박혀있고 몸은 울퉁불퉁 혹투성이에다 더러운 진몰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 늘어진 발은 다섯 개에다 흐물흐물 서 있는 다리는 일곱 개나 되었어요. 저승왕국이 마음에 드니 내 귀염 비둘기야? 괴물이 입을 벌리자 매스꺼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은화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나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장작볼에 익혀 먹으면 아주아주 맛있을 거야. 괴물의 혹투성이손이 은화의 얼굴을 쓱 흙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승왕? 은화는 그제야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걸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곧 있으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 위에 얹혀져 꼼짝없이 괴물의 먹이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괴물은 장작볼에 장작볼에 불을 붙이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은화는 그 틈을 타 새그머니 동굴 밖으로 갔어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먹이 사냥을 나선 듯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송고처럼 고추 세우고 있었지요. 차라리 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게 낫겠어. 그때 괴물이 흐느적거리며 은화에게 다가왔어요. 이젠 정말 죽는구나. 은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부흥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독수리에게 매달린 채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독수리야 고마워. 말을 마치자마자 은화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얘야 정신 차리고라.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은화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글쎄 눈앞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은화를 궁궐에 데려다 주었던 겁니다. 은화는 부모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임금은 딸을 구한 독수리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굶지 않게 매일 병아리를 한 마리씩 달라는 거였대요. 은화는 독수리를 보며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 후 은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집도 피우지 않는 아주아주 착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송곳니 임금 어느 왕국에 송곳니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곳니 임금은 이름 그대로 뾰족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질이 어찌나 고약하고 난폭한지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답니다. 송곳니 임금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감옥에 넣어라 하고 명령하기 일수였고 걸핏하면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송곳니 임금을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미워했답니다. 난폭한 송곳니 임금은 시금치를 가장 좋아했어요. 한 끼라도 시금치를 먹지 않으면 불같은 성질이 더더욱 괴팍해질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금치를 먹던 송곳니 임금이 갑자기 요리사를 찾는 겁니다. 요리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려갔어요. 혹시 맛이 없어 그런 걸까 봐 잔뜩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너무 맛있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금치 요리에 무슨 양념을 썼느냐. 송곳니 임금이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요리사는 벌벌 떨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양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는 바람에 시금치의 피가 조금 섞여 요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었지요. 그런데 요리사의 말을 들은 송곳니 임금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한 명씩 저영하라. 저영한 죄인의 피는 요리사에게 갖다 주어라. 세상에 사람을 죽여 시금치 요리를 하라니요. 신하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모두 속으로만 끙끙거릴 뿐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송곳니 임금은 매일매일 피로 버무린 시금치 요리를 먹었답니다. 맛있군 최고의 맛이야. 얼마 못 가서 곧 감옥은 텅텅 비고 말았어요. 그러자 송곳니 임금은 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여라. 누구든 죽여서 맛있는 시금치 요리를 대령하라. 송곳니 임금은 날이 갈수록 광폭해져 갔지요. 백성들은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꼭꼭 숨어 살아야 했답니다. 참다 못한 신하들이 칸파르라는 도수를 부리는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칸파르는 송곳니 임금의 횡포를 전해 듣고 당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동네방네 송곳니 임금의 흉을 보고 다니며 백성들을 부추겼지요. 송곳니 임금을 그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몰아내야 합니다. 그 일은 금세 송곳니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간파르란 놈을 냉큼 잡아드려라. 송곳니 임금은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한파르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송곳니 임금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송곳니 임금은 더더욱 약이 올라 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간파르는 겁을 먹기는 커녕 오히려 웃으며 빈정거렸지요. 이제 저의 피맛을 볼 차례입니까? 그런데 전하 전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폭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비겁자이 어찌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들고 밧줄에 꽁꽁 묶인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두려운 것입니까? 뭐야? 이놈이 감히 나를 놀리더니 바짝 약이 오른 송곳니 임금은 칸파르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풀려난 칸파르는 재빨리 주문을 외워 집채만한 호랑이로 변했답니다. 거대한 호랑이 울음소리에 온 궁궐이 흔들렸지요. 잡아라 저 호랑이를 잡아라. 송곳니 임금이 큰 소리로 명령했지만 군사들은 겁에 질려 뿔뿔뿔뿔뿔 흩어졌습니다. 결국 궁궐엔 호랑이와 송곳니 임금만 남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앞발을 치켜들고 뾰족한 이빨을 번뜩이며 으르렁 거렸어요. 성질 고약한 송곳니 임금도 호랑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리로 나무도 송곳니 임금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없는 항해 옛날 어느 나라에 의족히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바람과 동생 날드였지요. 그런데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바람과 날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받은 여자는 백작의 딸 아리 였습니다. 아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형 바람 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동생 날드는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형제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하였고 마침내 형 바람이 이겨 아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날드는 복수의 칼을 갈았지요. 반드시 형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리를 차지하고 말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날드는 얼마 후 형에게 다시 결투를 신청했고 형제는 또 한 번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달려내온 날드와는 달리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 긴장이 풀린 바람은 날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날드의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바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날드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드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만 남긴 채 바람은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어요. 날드는 형수인 아리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들고 길을 떠났어요. 그 후 텅 빈 성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붉은 빛은 마치 핏물 같았고 성의 광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도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답니다. 한편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떠돌던 날드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성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울보 지졌습니다. 날드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으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날드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날드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북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온갖 유혹을 이기고 가다가 더 갈 수 없는 바다에 다다르면 그때 신께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날드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아리의 머리카락을 불태운 다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로를 드렸지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두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얀 그림자고 또 하나는 검은 그림자였지요. 하얀 그림자는 날들을 격려하며 도와주었고 검은 그림자는 자꾸만 그만두라고 날들을 꼬들겼습니다. 날드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지요. 날드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에는 더 큰 배가 있었어요. 날드는 다시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그저 넓은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이었지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큰 배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답니다. 바람에 찍힌 잿빛 돛대는 납풀 대며 춤을 추기도 했어요. 날드는 이 낡은 배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항해를 계속 했답니다. 그 후 선원들 사이에 바다에서 유령선을 보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유령선을 만나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유령선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성에서의 괴이한 비명소리가 먼 내날이면 이 유령선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두 아가씨와 개 옛날 어느 왕국에 왕자만 일곱을 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소원은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왕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왕은 얼마 후 공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과 함께 기뻐 했어요. 그리고 공주를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지요. 공주가 태어나고 여섯 달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산책을 하던 왕이 우연히 궁궐 외양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훌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 받은 말도 안 보이고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지요. 가축수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어? 또 줄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낼수록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막내 아흐마드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아흐마드야 참으로 괴이한 일이 있구나. 얼마 전부터 외양간의 가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도둑이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내가 지키고 있다가 가축 도둑을 잡아주렴. 예, 아버님. 온 궁궐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한 밤 아흐마드는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두 눈을 더 크게 부릅떬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도둑은 도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아흐마드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려는 순간 공주의 방문이 따위깍 열렸습니다. 아흐마드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돌도 대지 아기 공주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악한 마녀로 둔갑을 했어요. 귀하온 아기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었어요. 마녀가 된 공주가 외양간으로 가더니 양이며 돼지며 가리지 않고 세 마리나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흐마드는 재빨리 뛰어나가 마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손가락만 조금 베었을 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유유히 외양간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기 공주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흐마드는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아기 공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마녀입니다. 그리고 아흐마드는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어서 공주를 죽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지요. 저런 네가 간밤에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마녀라고 하다니 그래서 어찌 오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왕은 어린 공주에게 사랑을 빼앗길까봐 아흐마드가 샘을 내는 걸로 여겼습니다. 왕비와 다른 왕자들도 꽃방귀를 낄 뿐이었지요. 아흐마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주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흐마드는 공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거예요. 왕과 왕비 왕자들은 호대갑을 떨며 아흐마드를 공주의 곁에서 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공주를 마녀라고 우기려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급기야 아흐마드는 궁궐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흐마드는 자신의 아끼는 개 세 마리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닐과 잔즈일 그리고 구수일은 몹시 영리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개였습니다. 아흐마드는 이리저리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 도우며 온우이처럼 지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흐마드는 문득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보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 끝에 아흐마드는 닐과 잔즈일 그리고 구수일에게 두 아가씨를 부탁하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들이 크게 짖을 거야.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줘. 두 아가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말입니다. 두 아가씨가 마련해준 말을 타고 길을 나선 아흐마드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았죠.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궁궐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제법 자란 공주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머 오라버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공주는 상냥하게 웃으며 아흐마드에게 가즈 나양을 떨더니 아흐마드의 말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몹시 지쳐 보여요. 제가 강가로 데려가 물을 먹이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아흐마드는 궁궐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요량으로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얼씨고나 좋다고 말을 끌고 가서 단숨에 잡아먹었어요. 본색을 드러낸 거지요. 궁궐을 둘러보던 아흐마드는 공주의 탈을 쓴 마녀가 궁궐안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은 걸 알고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은 시간이었어요. 말을 잡아먹은 마녀가 아흐마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아흐마드는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올라가 세 마리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녀의 입으로 아흐마드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먼 사막에서 두 아가씨를 보호하던 개들이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마녀에게 달려들었지요. 사악한 마녀는 그만 갈기갈기 물어 뜯겨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아흐마드는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두 아가씨와 세 마리 개와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팽이와 공 어떤 서랍 속에 팽이와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어요. 이때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우리는 서로 엄마 아빠 사이나 다름없는 거지? 그러나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고 있어서 예쁜 처녀들처럼 콧대가 높은 공은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장난감들의 주인인 꼬마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팽이를 꺼내더니 빨갛고 노란색을 칠하고 한복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팽이는 아름다운 무지개 빛으로 뱅글뱅글 잘도 돌았습니다. 나 좀 봐. 이만하면 근사하지? 우린 서로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거다. 그렇지? 우린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는 튀고 나는 춤추며 돌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엄마아빠는 없을 거야.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아빠는 원래 가죽고두 였단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주 예쁜 병마개 같은 코르크가 들어 있어. 가죽 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시장님처럼 높은 사람들도 나를 돌리며 기뻐했다고. 팽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이면 앞으로 팽이체로 매를 맞지 않고 돌지도 않을래. 팽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너랑 같이 아빠 엄마 사이가 될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난 제비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거든. 지난번에 내가 하늘 높이 뛰어올랐을 때 제비가 보금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랑 엄마 아빠 사이가 되자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자고 했으니까 우린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도 결코 잊지 않을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년이 들어와 공을 갖고 나갔어요. 팽이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이 어디론지 날아가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자꾸 날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뱃속에 값비싼 코르크 마개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은 땅에 떨어지면 또 튀고 또 튀어 오르고 하더니 아홉 번째 튀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이 어딜 간지 난 잘 알아 제비한테 시집가려고 제비 보금자리로 들어간 것일 거야. 팽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팽이는 가죽공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죽공이 자꾸 보고 싶었습니다. 공을 만날 수 없게 되니 공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갔습니다. 공이 제비의 색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상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어떤 때는 윙윙 울기도 하면서 언제나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본 공의 모습은 나날이 아름다워 갔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어요. 팽이와 공의 사랑은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팽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날처럼 기운 차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제 황금빛 팽이가 되어 윙윙 울며 아주 빨리빨리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광경 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돌게 된 팽이가 갑자기 붕하고 솟아오르면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하실 구석까지 찾아보았으나 팽이는 아무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팽이는 온갖 잡동산 이들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배추 찌꺼기 쓰레기 지붕이 물바지통에서 나온 흙먼지 따위가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통 이었습니다. 드러누워 잠자기 좋은 곳에 떨어졌구나 황금빛 칠도 곧 벗겨질 것이고 어중이떠중이들 과 함께 지내게 되었군. 혼자 중얼거리며 팽이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긴 배추 꽁다리도 보였고 사과처럼 동그란 이상한 물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낡은 공이었습니다. 지붕이 물바지통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느라고 물에 퉁퉁 부른 가죽 공 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군. 이제 말동무가 생겼네. 난 아주 비싼 가죽 공 인데 어엿뿐 아가씨들이 내 뱃속에 좋은 코르크마개를 넣고 만들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 나는 제비하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될 뻔 동안을 지내느라고 온몸이 다 젖어버렸어. 나같이 어엿분 아가씨에겐 참 긴 세월이었어. 가죽 공이 팽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팽이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옛날 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옛날에 바로 그 가죽 공인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쓰레기통을 치러 나왔습니다. 야 여기 황금빛 팽이가 있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이는 다시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 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팽이는 그의 옛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공이 물바지통 속에서 5년 동안 젖어있는 동안에 사랑도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가죽 공을 다시 만난다 해도 이제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쇠 노쇠병정 옛날에 노쇠로 만든 장난감 병정 스물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형제들이었어요. 낡은 노쇠 주걱 하나를 녹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갛고 파란 아름다운 군복을 입은 이들은 어깨에 총을 메고 똑바로 앞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온 이 병정들이 맨 먼저 들은 소리는 손뼉을 치며 좋아라고 소리치는 귀여운 사내 아이의 목소리 였습니다. 그날은 그 사내 아이의 생일날 이었습니다. 그는 생일 선물로 받은 노쇠 병정들을 곧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똑같이 닮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다리 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데 노쇠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가 다 있는 병정들 못지않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외다리 병정인 것입니다. 노쇠 병정들이 늘어서 있는 책상 위에는 많은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이로 만든 멋진 궁전이었어요. 이 궁전의 조그만 창문으로는 방들이 들여다보였습니다. 궁전 바깥에는 작은 나무들이 조그만 거울 조각을 둘러싸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연못 이었던 것입니다. 물 위로는 밀초로 만든 백조들이 헤엄쳐 다니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열려진 궁전 문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 였습니다. 이 아가씨도 종이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긴 했지만 아름다운 비단옷에 파란색의 멋진 댕기를 목도리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목도리 한복판에는 그녀의 얼굴만큼 큰 빛나는 단추가 달려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가씨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춤추는 아가씨였기 때문이지요. 이 아가씨는 춤을 추느라고 한쪽 다리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외다리 노쇠 병정은 이 아가씨도 자기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나의 신부감으로 꼭 알맞는 아가씨가 저기 있구나. 하지만 저 아가씨는 궁전에서 사는 아주 높은 사람인걸. 나에겐 이 상자밖에 없고 더군다나 스물다섯 명이 그 속에서 함께 사는 형편이니 저 아가씨가 올 곳이 못되지 하지만 친하게 사귀어두는 것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장난감 병정은 책상 위에 있는 담배값 뒤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한쪽 다리만으로도 멋지게 서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다른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상자 속에 담겨졌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난감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찾아보고 전쟁 놀이를 하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노쇠 병정들도 밖에 나가 같이 놀고 싶어서 상자 속에서 꿈틀대어 보았지만 상자의 뚜껑은 꼼짝 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재주를 넘고 연필은 책상 위에 낙서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모두들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부리며 뛰어놀았기 때문에 꾀꼬리도 잠에서 깨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외다리 병정과 춤추는 꼬마 아가씨만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손을 지켜둔 채 한쪽 발끝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쇠 병정도 한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잠시도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계가 열두시를 쳤습니다.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담배 값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담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 꼬마 요술쟁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요술쟁이 상자였던 것이지요. 노쇠 병정아저씨 왜 그렇게 딴 데를 보고 계시지? 그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어디 보자 꼬마 요술쟁이가 말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외다리 장난감 병정을 창가에 얹어놓았어요. 그런데 도깨비의 탓인지 바람 탓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창문이 열렸고 장난감 병정은 3층 꼭대기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한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머리부터 먼저 떨어져 어깨에 맨 총끝에 칼이 길게 깔린 네모난 돌틈에 꽂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언니와 꼬마 사내 아이가 달려나와 장난감 병정을 하마터면 밟을 뻔했으면서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노스의 병정이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더라면 그들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는 군복을 입은 의젓한 군인이 그런 사내답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더니 소낙비가 되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비가 그치자 개고쟁이 꼬마 둘이서 이곳을 지나가다가 노스의 병정을 보았습니다. 야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다. 이걸 배에 태워 떠내려 보내자. 개고쟁이들은 신문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장난감 병정을 한가운데 태워서는 도랑몰에 띄웠습니다. 두 개고쟁이는 손뼉을 치며 떠내려 가는 종이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인지 도랑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거센 물결 때문에 앞뒤로 기옷둥 기옷둥 비틀비틀 몹시 흔들렸고 때로는 소용돌이를 만나 뱅글뱅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세병정은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지만 기운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맨 채 앞만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종이배는 둥그런 하수구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 있을 때처럼 사방이 깜깜했지요. 도대체 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그 꼬마 요술쟁이 탓이야 꼬마 아가씨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지금보다 몇 곱절 더 깜깜해도 괜찮을 텐데 장난감 병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캄캄한 하수구 속에 살고 있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달려 나오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표를 보여줘봐 여길 지나갈 수 있는 표를 갖고 있느냐고 노쇠 병정은 입을 꼭 담은 채 총대를 더욱 꼭 잡았습니다. 종이배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갔고 커다란 쥐는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는 물결 위로 떠오르는 나무토막과 지포라기에게 외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 녀석은 표도 사지 않고 여길 공째로 지나고 있는 거야 어서 꼭 붙잡아 그러나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노쇠 병정은 저만치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하수구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르릉 광탕 하는 무서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소리였어요. 생각만 해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락물이 큰 강으로 흘러 떨어지는 소리였고 그는 배를 타고 폭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종이배가 낭떠러지 끝까지 온 것입니다. 배를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이배는 쏜살같이 흘러나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난감 병정은 여전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배는 빙글빙글 몇 바퀴 돌더니 어느새 배점까지 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물이 노쇄병정의 목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배는 자꾸자꾸 가라앉았어요. 종이가 다 젖어버리자 물결이 밀려와 장난감 병정은 머리까지 꼴깍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된 그 귀여운 꼬마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종이가 다 찢어지고 노쇄병정도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던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정말 감감했습니다. 하수구 속보다 훨씬 더 답답했어요. 그러나 장난감 병정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을 맨 채 그냥 드러누워 있었어요. 물고기는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더니 갑자기 펄펄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해졌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밝은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 노쇄병정이 나왔네. 이 물고기는 낚시에 걸려 생선가게에 팔렸다가 거기서 다시 이 부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막 일하는 언니가 큰 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른 것이지요. 일하는 언니는 두 손가락으로 장난감 병정에 허리를 집어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모두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훌륭한 군인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우쭐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책상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도 다 있어요. 노쇄병정은 바로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방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꼬마 아이들도 그대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가 있는 궁전도 그대로 였어요. 그 아가씨는 여전히 한쪽 발을 치켜들고 한 발로만 서 있었습니다.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이었지요. 노쇄병정은 너무너무 좋아서 노쇄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 대장부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가씨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노쇄병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꼬마 사내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병정을 집어서 다짜고짜 난로 속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담배값 속에 들어있는 그 꼬마 요술쟁이의 심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쇄병정은 난로 속에 새빨갛게 달아서 서 있었습니다.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난로불 때문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위험한 여행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쇄병정은 귀여운 꼬마 아가씨를 바라보았어요. 아가씨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장난감병정은 자기의 몸이 점점 녹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감히 총을 맨 채 꼿꼿이 서 있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나비처럼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노쇄병정이 있는 난로 속으로 들어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노쇄병정도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이탠날 아침 일하는 언니가 난로에 제를 치우다 보니 하트 모양으로 된 노쇄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귀여운 아가씨 가슴에 달렸던 커다란 단추도 나왔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그슬려 있었답니다. 운이 좋은 한스 7년 7년 동안 주인 주인 밑에서 일을 해온 한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약속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제게 노임을 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충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었네. 일한 만큼의 보상을 주어야지. 하면서 한스의 머리통만한 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한스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금 덩어리를 싸매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발을 떼어놓으며 걸어가노라니 늠름한 말 위에 올라앉아 신나게 달려가는 한 기사가 한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말을 타는 것은 참 멋있는 일이로구나 하고 한스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마치 의자 위에 앉듯이 편히 앉아 돌멩이도 차지 않고 신발도 달케 하지 않고 자기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은 채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기사가 멈춰서서 소리쳤습니다. 어이 한스 너는 왜 두 발로 걸어가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한스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져갈 짐 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금덩어리 긴 하지만 그놈 때문에 고개를 똑바로 가눌 수도 없어요. 어깨도 짓눌리고 이거 이것봐 하고 기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바꾸면 어떻겠어?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내 짐 덩어리를 나를 줘. 나야 그러면 좋지요? 하고 한스는 말했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당신은 이걸 질질 끌고 가야 될걸요? 기사는 말에서 내려 금 덩어리를 챙기고 한스를 도와 말에 올려놓고는 곧비를 한스의 두 손에 단단히 지워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제대로 속력을 내어 달리게 하려면 입맛을 다시며 허위허위 하고 소리쳐야 돼. 말 위에 올라앉은 채 힘을 하나 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앞으로 나가자 한스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그렇게 가다가 더 빨리 달려야 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입맛에 찌찌 다시며 허위허위 소리를 쳤지요. 마른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 쓸 사이도 없이 어느새 한스는 내동댕이 쳐져 밭과 길 사이에 있는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마침 소를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가 말을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말마저 그냥 도망쳐버렸을 겁니다. 한스는 겨우 몸을 추스려 일어섰어요. 하지만 기분이 잔뜩 상해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타기란 참 고약한 노릇이에요. 더욱이 사람을 차던 저 목이 부러질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미취강이 같은 말을 탄다는 건 말이죠. 나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당신의 암소가 훨씬 낫겠어요. 암소라면 느긋하게 뒤따라가며 몰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우유랑 버터 치즈까지 매일 생길 테니까요. 그런 암소를 한 마리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가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 암소를 당신의 말과 바꿔드리지요. 한세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찬성 했습니다. 농부는 말 위에 펄쩍 올라앉아 서둘러 달려가 버렸어요. 한세는 묵묵히 암소를 몰고 가며 소지맞은 흥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빵만 있으면 하기야 빵이야 언제든지 구하기 쉬우니 내가 즐겨 먹는 방식대로 버터와 치즈를 언제라도 곁들여 먹을 수 있겠지. 또 목이 마르면 암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면 되고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한세는 어느 주막집에 이르자 그 주막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모조리 점심과 저녁목세 빵까지 깨끗이 먹어 치우고는 마지막 남은 몇 푼을 덜어 맥주 반잔까지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어머니가 있는 마을을 향해 터덜거리며 걸었어요. 점심때가 가까워 올수록 햇볕이 무섭게 내리뛰었습니다. 지금 한스는 넓은 황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한 시간은 더 걸어야 할 판 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혓바닥이 목구멍에 들러붙을 지경으로 목이 말랐어요. 이놈이 도움이 되겠지. 암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한스는 암소를 앙상한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마침 양동이가 없기 때문에 가죽 모자를 밑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쥐었자도 우유는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한스가 꽤나 서툴게 굴었기 때문에 참을성 없는 짐승은 마침내 뒷발로 한스의 머리를 뻥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 동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바로 그때 한포주 깐 주인이 수레에다 도야지를 싣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장난을 친담 하고 푸즉한 주인은 소리치며 한스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한스는 그동안 벌어진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푸즉한 주인은 자기의 물병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이걸 마시고 기운을 차려요. 이 암소한테서는 우유가 안 나오는 모양이요. 이놈은 기껏 짐을 부리거나 잡아먹어야 할 만큼 늙은 놈이란 말이요. 원참 하고 한스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줄 알았담. 물론 집에 가져가서 잡아먹으면 좋겠지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나는 쇠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먹기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하기야 저런 도야지를 가졌다면 좋겠죠. 도야지 맛은 달라요. 게다가 소시지는 어떻구요. 내 말 들어봐요. 한스. 하고 푸즉한 주인이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암소 대신 내 도야지를 바꿔드리지.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실까. 하고 한스는 말하며 암소를 주고 도야지를 묶은 울가미를 수레에서 풀어 바다 손에 지었습니다. 한스는 계속 걸어가며 어쩌면 이렇게 자기한테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풀릴까 하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든 언저난 일에 부딪히면 당장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얼마 안가 하얗고 예쁜 거위를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웽 건달이 길동모가 되었습니다. 두리는 얼마간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한스는 번번이 유리하게 흥정해온 자기의 행운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건달은 거위를 유아 세례식에 가져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봐요. 하고 녀석은 말을 계속하며 거위의 날개죽지를 잡았지요. 얼마나 묵직한가 두 달 동안 잔뜩 먹여 살찌워놓은 것이에요. 이 고기를 물어뜯으면 입가에 기름기를 연방 닦아야 할걸요. 정말 그렇군. 한스는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거위를 달아보았어요. 꽤 무거운걸. 그렇지만 내 도야지도 엉터리는 아니지요. 그러는 동안 녀석은 의심스럽다는 투로 사방을 휘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야지는 아무래도 온당치 못한 물건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막 지나온 마을의 촌장집 돼지요리에서 한 마리를 도둑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걱정스러운걸. 사람들이 쫓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어디 구멍 속에 들어가 숨는 것이에요. 착한 한세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공경에서 좀 도와줘요. 하고 한세는 말했어요. 당신은 이 근처를 나보다 더 잘 할 테니 말이요. 내 도야지 를 갖고 당신 거위를 나한테 맡겨요. 이건 아무래도 모험인걸. 하고 건달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불행 속에 빠뜨리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더니 밧줄을 잡고 도야지를 몰아 새끌로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한편 착한 한스는 걱정거리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 겨드랑이에 거위를 끼고는 고향을 향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유리한 흥정만 했거든. 우선 근사한 거위구이를 먹고 또 거기서 배어나오는 기름이 잔뜩 될 테니 그것으로 석 달은 거뜬히 거위기름빵을 먹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예쁜 거위털 그것으로는 베개 속을 채워야지. 그걸 빼면 요람이 없어도 포근히 잠들겠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스가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칼 가는 행상이 마차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마차 바퀴가 털털 고르고 칼 가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한세는 오드컨이 서서 그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칼 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흥겹게 칼을 가는 걸 보니 행복하신 모양이죠. 그럼요. 하고 칼 가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돈벌이가 톡톡히 되는 일이죠. 진정한 칼갈이라면 주머니에 손을 넣기만 하면 언제라도 돈이 지피는 사람이랍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 예쁜 거위를 어디서 샀지요? 이건 산 것이 아니라 도야지를 주고 바꾼 거랍니다. 그럼 그 도야지는 그건 암소를 주고 얻은 거지요? 그럼 그 암소는 그건 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은 말 대신에 내 머리통만한 금덩어리를 주었지요? 그럼 그 금은 아 그것은 7년 동안의 나의 봉급 이었답니다. 당신은 번번이 이득을 받군요? 하고 칼갈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일어설 때마다 주머니에서 금화가 쩔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으로 행운을 얻어보시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한세가 물었어요. 나처럼 칼갈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애당초 숯돌 밖에 없고 다른 건 저절로 있는 것이니까요. 나한테 좀 거칠어지긴 했지만 숯돌이 하나 있는데 그 값으로 당신은 이 거위만 주면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더할 말이 없지요. 라고 한세는 대답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돈을 주게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세는 칼갈이에게 거위를 주고 숯돌을 받았어요. 칼갈이는 그럼 가보겠소 하고 말하며 자기 옆에 놓인 무거운 보통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묵직한 돌은 하나 덤으로 드리지요. 이 위에 놓고 치면 낡은 못이라도 똑바로 펼 수 있게 잘 두들겨지지요. 가져가서 잘 보관하십시요. 한세는 돌멩이를 받아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의 돈은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나는 아마 행운하로 태어난 모양이야.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소원하기만 하면 행운하 한테처럼 금방 그것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 새벽부터 계속 걸어오느라 한세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까 암소를 바꾸고 나서 기쁜 나머지 준비한 도시락을 한꺼번에 모두 먹어 치운 가달게 지금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마침내 계속 걷기도 힘들어 한 발자국 떼어놓을 때마다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멩이들이 비참할 지경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돌멩이만 질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달팽이처럼 그는 우물가로 기어가서 잠시 쉬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는 동안 돌멩이들이 상할 세라 조심하느라고 그것들을 우물가에 얹어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앉아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혔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해서 살짝 건드린 통에 돌멩이가 둘 다 풍덩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돌멩이들이 우물 속 깊이 가라앉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한스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기를 나무랄 필요도 없게끔 이같이 훌륭한 방도로 지금껏 그에게 너무나 방해스러웠던 무거운 돌멩이들을 벗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말입니다.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하며 한스는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짐을 벗은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박지를 쳐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답니다. 물레질에서 벗어난 여자 아무리 해도 실 찾는 데는 소질이 없는 한 게으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할 줄을 몰랐지요. 마침내 어머니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딸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딸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왕비가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마찰을 세우고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왜 딸의 울음소리가 길가에까지 들리도록 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의 게으름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몰래 앞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끝도 없이 실을 자으려 든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생사를 대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왕비가 말했습니다. 실 잣는 소리처럼 듣기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몰래가 달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당신 딸을 내가 궁전에 데려가지 나한테는 생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서 저 애한테 마음 내키는 대로 시를 잡게 하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진심으로 잘되었다고 기뻐했고 왕비는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왕비는 소녀를 위해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아름다운 생사로 가득 찬 방이 셋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생사를 자아라. 왕비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잘 끝내면 나의 마다들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내가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그런 건 나는 문제삼지 않는단다. 너의 끈기 있는 부지런한 성품이면 지참금으로 충분하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생사를 자을 줄 몰랐으니까요. 삼백살이 되도록 매일처럼 밤낮으로 앉아있어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혼자 남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사흘을 앉아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왕비가 와서 아직 실 작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소녀를 보고 이상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집을 떠나있는 것이 너무 슬퍼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노라고 변명을 했지요. 왕비는 그 말을 납득 하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소녀는 다시 혼자가 되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울적한 마음으로 창가에 다가섰습니다. 그때 세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 첫째 여자는 한쪽 발이 넓적하고 평평했으며 둘째 여자는 턱 위로 축 늘어질 만큼 아랫 입술이 커다랬고 셋째 여자는 엄지손가락 하나가 넓적했습니다. 여자들은 창앞에 서서 올려다보며 소녀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의 난처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소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한다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너의 사촌 언니라고 말하면서 너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해준다면 그럼 우리가 너를 위해 저 생사를 자아줄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당장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소녀는 세 명의 괴상한 여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첫 번째 방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거기에 앉아 실 잡기를 시작했어요. 한 여자는 물레를 밟으며 실을 뽑았고 또 한 여자는 뽑은 실을 축축하게 축였고 셋째 여자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치며 그 실을 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자가 탁자를 칠 때마다 꼬인 실이 한 가닥씩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곱게 꼬인 실이었습니다. 소년은 왕비에게는 세 명의 실 잡는 여자를 숨기고 왕비가 올 때마다 엄청나게 자아진 실만을 내보였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첫째 방이 깨끗이 비어지자 둘째 방으로 마지막으로 셋째 방으로 그리고 그것도 곱 비워졌습니다. 그러자 세 여자는 작별을 고하며 소녀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행운이 될 것이다. 소녀가 왕비에게 텅빈 새 방과 산더미 같이 쌓인 꼬인 실을 보여주자 왕비는 결혼식 준비를 명했습니다. 신랑 되는 왕자도 부지런하고 날렵한 아내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에게는 새 사촌 언니들이 있어요. 라고 소녀는 입을 떼었습니다. 그 언니들이 저에게 퍽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행복한 날에 그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언니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여 저와 한식 탁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비와 신랑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나?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자 과연 새 여자가 괴상한 옷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부는 어서오셔요 사랑하는 언니들 하고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못생긴 친척들을 두었지? 그리고 넓적한 평발을 가진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넓적한 발을 가졌소? 밟느라고요? 하고 여자는 대답했어요. 이어서 신랑은 둘째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축 늘어진 입술을 가졌소? 하느라고요? 하고 여자는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셋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넓적한 엄지손가락을 가졌소? 시를 꼬느라고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나의 아름다운 신부는 이제부터 다시는 물레를 건드리지 않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왕비는 고약한 몰래질에서 해방 되었답니다. 돌파리 의사 의술을 완전히 배웠다고 자처하는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주막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주막주인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배운 기술을 써먹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오. 하고 주막주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첫째 남자가 자기는 한쪽 손을 잘라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붙여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남자는 자기의 심장을 빼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집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셋째 남자는 자기의 두 눈을 뽑아 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박아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기술을 습득하셨어 그려 하고 주막주인이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상처에 바르면 무엇이든지 다시 말짱하게 붙어 고쳐지는 연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연고가 든 작은 병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얘기했던 대로 각자의 손과 심장과 두 눈을 도려내고 그것들을 쟁반에 담아 주막주인에게 맡겼어요. 주막주인은 하녀에게 쟁반을 넘겨주며 잔장 안에 잘 보관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하녀에게는 몰래 만나는 병정 애인이 있었습니다. 주막주인과 세 명의 졸병 군의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그 병정이 하녀를 만나러 와서 뭘 좀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녀는 찬장을 열고 먹을 것을 꺼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 어리바져서 찬장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애인이 있는 식탁에 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앉아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고양이가 기어들어와 찬장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의 손과 심장과 눈을 갖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병성이 식사를 마치자 하녀는 그릇을 넣고 찬장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주인이 잘 간수해두라고 주었던 쟁반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녀는 기겁을 하고 애인한테 말했어요. 아 어쩌면 좋담 손이 없어지고 심장과 눈도 사라졌어 내일 아침에 얼마나 혼이 날까 가만히 있어봐 하고 애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 바깥에 교수대에 도둑놈이 한 놈 걸려있어 그놈의 손을 잘라올게 대체 어느 쪽 손이지 오른쪽 손이야 그러고 나서 하녀는 병정에게 나리성 칼을 주었고 병정은 나가 가엾은 죄인의 오른손을 잘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고양이를 잡아 두 눈을 빼내었어요. 이제 모자라는 것은 심장뿐이었습니다. 혹시 가축을 잡지 않았니? 지하실에 돼지 잡은 것이 없을까? 있어 그렇다면 됐다 하고 말하고는 병정은 지하실로 내려가 돼지의 심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녀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쟁반에 담아 찬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애인과 작별 인사를 한 후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은 일어나자마자 하녀에게 손과 심장 두 눈이 담긴 쟁반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녀가 찬장에서 쟁반을 꺼내 가져다 주자 첫째 남자는 도둑놈의 손을 갖다 붙이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곧 손이 아무러 붙었어요. 둘째 남자는 고양이의 두 눈을 집어 박아넣었고 셋째 남자는 돼지의 심장을 고정시켰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 옆에서 구경을 하며 세상에 나서 그런 기술은 처음 보아노라고 자기가 구경한 것을 모든 사람한테 자랑하고 추천하겠노라며 그들의 기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명의 졸변 군의관은 반값을 치르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셋이 걸어가는데 돼지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친구와 같이 붙어 다니지를 못하고 구석진대만 있으면 달려가 돼지가 그러듯이 꿀꿀 입을 벌룡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윗돌이 자락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만 보면 막무가내로 빠져나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남자도 이상하게 굴었어요. 두 눈을 비비며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게들 이게 웬일이지 이건 내 눈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넘어지지 않게 누가 좀 잡아주게 그렇게 그들은 힘겹게 저녁때까지 계속 길을 걸어가다 저녁이 되자 다른 주막에 잠자리를 찾아 들었습니다. 주막집 방 안으로 들어서니 한쪽 구석 테이블에 웬 부자가 앉아 돈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도둑놈의 손을 가진 남자는 부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맴돌며 몇 번인가 손을 움실거리더니 결국 돈 많은 신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돈 몽치로 손을 뻗어 한움큼 집어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여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도둑질을 하면 못써 원 참 하고 도둑놈 손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네 그려 손이 움실 거려서 어쩔 수 없었어 내 뜻 과는 상관없이 말일세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곳은 눈앞에 손도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깜깜했어요. 갑자기 고양이 눈을 박은 남자가 눈을 뜨고 다른 친구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저것 좀 보게 저기 돌아다니는 흰 쥐들이 안 보이나? 두 친구는 일어나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양이 눈이 말했어요. 우리한테 뭔가 잘못이 생겼어.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돌려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주막 주인한테 돌아가세. 그놈이 우리를 속인 걸세.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 아침 그 주막 집으로 되돌아가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그들이 돌려받은 것은 자기네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은 도둑의 손을 또 한 사람은 고양이 눈을 세 번째 사람은 돼지의 심장을 받았다고 말이지요. 주막 주인은 아무래도 그것은 하녀의 잘못 같다고 말하며 하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새 졸병 군의관이 오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많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주막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고 세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기에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진짜 손과 진짜 심장 진짜 두 눈을 가졌더라면 하는 평생을 살았답니다. 손이 없는 소녀 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 물방아와 방아 뒤에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루밖에 가진 것이라곤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무를 하러 숲속에 갔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여 나무를 쪼개고 있지 자네의 물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약속만 하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네. 물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이라면 사과나무밖에 더 있나 라고 방앗간 주인은 생각하며 퀘이 생락하여 낯선 남자한테 양도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음용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뒤에 와서 내 물건을 찾아가겠네. 그러고 나서 훌쩍 떠나버렸어요. 방앗간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마중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말해보셔요 여보 우리 집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부자가 되었지요? 느닷없이 보물상자들이 잔뜩 생겼는데 누가 들고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건 숲속에서 만나 나한테 많은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낯선 사람이 보낸 거야. 그 대신 나는 물 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을 주겠다고 양도 증서를 써주었지. 저 커다란 사과나무쯤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여보 하고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악마였어요. 그 사람은 사과나무를 갖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 애가 물방아 뒤에서 마당을 쓸었거든요. 물방아 깐 딸은 예쁘고 신앙심이 깊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3년 동안 하느님을 섬기며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가 악마가 데려가기로 약속한 날이 오자 소녀는 몸을 깨끗이 씻고 분단장을 했습니다. 악마는 새벽부터 나타났지만 소녀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몸을 씻지 못하게 물을 없애버려 안 그러면 내가 그 애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 방앗간 주인은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악마가 다시 왔어요. 하지만 소녀는 손위의 눈물을 받아 씻어 깨끗해져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소녀한테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악마는 화를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저 애의 손을 없애 안 그러면 내가 저 애를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방앗간 주인은 기겁을 하고 놀라 말했습니다. 내 자식의 손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오. 악마는 위협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데려가겠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손을 없애지 않으면 악마가 나를 데려간다는 구나. 겁이 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다.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해도 용서해다오. 딸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소녀는 아버지의 것인걸요. 그러고 나서 소녀는 두 손을 없애게 했습니다. 악마가 세 번째로 왔어요. 하지만 소녀가 없어진 팔이 되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깨끗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도 소녀에게서 손을 없앨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평생 동안 극진히 보살펴줄 생각이다. 하지만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떠나겠어요. 선량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날이 새자 불구가 된 두 팔을 등 뒤로 묶고 길을 떠나 밤이 올 때까지 하루종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궁전에 정원이 있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소녀는 달피 속에서 주렁주렁 예쁜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정원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천이 정원을 빙 둘러싸고 흐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거른데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던 소녀는 아 저 정원 안에 들어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호련이 천사가 나타나 개천의 수문을 닫자 개천의 물은 마르고 소녀가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정원 안으로 들어섰고 천사가 그 뒤를 따랐어요. 소녀는 열매가 열린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나무였는데 열매의 숫자를 모두 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배나무로 다가가 입으로 배를 따먹고 배고픔을 가라앉혔어요. 그러고는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사는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지만 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아무래도 유령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겁이 나서 말을 걸거나 소리칠 엄두를 못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녀는 배를 먹고 배가 불러지자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 정원을 소유하고 있던 왕이 이튿날 아침 내려와 열매를 헤아려 보고는 배가 하나를 없어진 것을 알아내고 배 하나를 어디로 갔느냐고 나무 밑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없어졌느냐고 정원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어젯밤 유령이 들어왔었습니다. 두 손이 없는 유령인데 입으로 배를 따먹었지요. 왕이 말했어요. 그 유령이 어떻게 저 개천을 건너왔나 그리고 배를 따먹은 뒤엔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문을 막아주어 유령이 개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천사 같아서 소인은 겁이나 불러보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령은 배를 따먹고 나더니 돌아갔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엔 내가 너와 함께 지켜보겠다. 어두워지자 왕은 유령에게 말을 붙일 목사를 한 사람 데리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무 밑에 앉아 도사리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소녀는 덤볼에서 빠져나와 나무 있는 데로 가서 이번에도 입으로 배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느님한테서 왔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냐 유령이냐 사람이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 가엾은 소녀입니다. 다만 하느님만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지요. 왕이 말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왕은 소녀를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녀를 사랑하게 되어 소녀에게 은으로 된 손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에 왕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젊은 왕비를 대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해산을 하게 되면 잘 지키며 보살펴주시고 당장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얼마 뒤에 왕비는 잘생긴 왕자를 낳았어요. 대비는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들고 간 사신이 시내물가에서 쉬다가 긴 여행길에 피로에 몰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신앙심 깊은 왕비를 해치려고 기회를 늘 엿봐오던 악마가 와서 편지를 바꿔치기에 버렸습니다. 바뀐 편지에는 왕비가 징그러운 기영아를 낳았다고 써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은 왕은 놀랍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왕비를 잘 지켜 보살펴 주십사는 답장을 썼습니다. 사신은 이 편지를 갖고 돌아오다가 먼저번 장소에 이르러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다시 와서 왕비와 갓난해를 죽여버리라는 내용의 다른 편지를 주머니 속에 바꿔넣었습니다. 대비는 편지를 받고 놀랍고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편지를 내었어요. 하지만 악마가 이번에도 가짜 편지를 바꿔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의 편지를 받았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마지막 편지에는 증거로 왕비의 혓바닥과 눈을 보관해 놓으라는 소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그토록 순결한 왕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슬퍼 눈물을 흘리다가 암사슴을 한 마리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것의 혀와 눈을 도려내어 보관했습니다. 그러고는 왕비에게 말했어요. 나는 왕의 명대로 너를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더 오래 너를 여기에 머물게 할 수도 없구나. 아기를 데리고 먼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대비는 갓난애를 왕비의 등에 엎여 동여매어 주었고 가엾은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왕비는 커다란 숲속에 닿아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왕비를 어느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에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리라 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어요. 집안에서 눈처럼 흰 처녀가 나와 어서오십시오 왕비님 하고 말하며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처녀는 갓난애를 왕비의 등에서 풀어 왕비가 젖을 먹일 수 있게 붙잡아 주고 예쁜 아기 침대에 왕자를 뉘었어요. 그제서야 가엾은 왕비는 물었습니다. 내가 왕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새하얀 처녀는 대답했어요. 나는 왕비님과 왕자를 보살피라고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랍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는 이 집의 칠년을 머물며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고 왕비의 신앙심을 어엿이 여기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려나간 두 손도 다시 도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대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 같으니 죄도 없는 두 영혼을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다니 하면서 악마가 위조한 편지 두 장을 보이고 나서 내가 명한대로 했다 라는 말과 함께 증거로 혓바닥과 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왕은 가엾은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한층 더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긴 대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심하여라 그 애들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사슴을 몰래 죽여 오라고 해서 증거물로 이것을 보관한 것이니라. 하지만 내 아내한테는 아들을 높여주고 먼 데로 떠나라고 명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약속을 시켰느니라.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 끝까지라도 떠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죽음을 당했거나 굶어 죽지만 않았다면 그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 후로 왕은 7년 동안 방랑하며 모든 바위 동굴이며 암초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랑하는 처자를 찾을 수 없어 그들이 죽었나 보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왕은 그동안 내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하느님이 붙들어주셔서 살았습니다. 이윽고 왕은 커다란 숲속에 들어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에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리라 는 문구가 적힌 문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새하얀 처녀가 나와 왕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그러고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지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의 7년 동안 돌아다니며 나의 아내와 아들을 찾고 있소. 하지만 찾기는 틀린 것 같구려. 천사는 왕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지만 왕은 사양하고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이어서 천사는 왕비가 아들과 함께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오십시오. 남편께서 오셨습니다. 왕비는 왕이 누워있는 대로 갔어요. 그때 얼굴을 덮은 수건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왕비는 말했어요. 너의 아버님의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다시 덮어드리거라. 아이는 수건을 집어올려 다시 왕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왕은 잠결에 이 대화를 듣고 일부러 수건을 얼굴에서 다시 떨어뜨렸어요. 그때 어린 소년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덮어드릴 수 있지요? 나한테는 세상에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 드릴 때 배웠어요. 그때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알턱이 있나요?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몸을 일으켜 왕비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비는 대답 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왕은 왕비의 살아있는 두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은으로 만든 손을 갖고 있소. 왕비가 대답 했어요. 이 살아있는 손은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다시 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방으로 들어가 은으로 된 손을 가져와 왕에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임을 확신하고 얼싸 안으며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응어리가 떨어져 나갔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의 대접을 다시 한번 받고 대비가 있는 궁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방방 곳곳에서는 기쁨의 물결이 넘쳤고 왕과 왕비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된 죽음을 맞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심부름 꾼들 옛날에 어떤 거인이 큰 길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웬 낯선 남자가 불쑥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한 발자국도 더 가면 안 돼 이런 손가락 사이로 눌러 죽일 수도 있는 난쟁이 녀석이 감히 내 귀를 막으려고 그렇게 방자한 소리를 더드는 너는 대체 누구냐 나는 죽음이다 라고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역하지는 못해 너도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야 하지만 거인은 말을 안 듣고 죽음과 격토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격렬한 싸움 끝에 마침내 거인이 죽음을 압도하여 주먹으로 때려 누린 바람에 죽음은 돌멩이 옆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제 갈 길을 가고 죽음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이 기짓맥진하여 뻗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석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지? 하고 죽음은 말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게 되면 나란히 설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만원이 되고 말 텐데 그러는 동안 한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기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돌이번거리면서 청년은 반쯤 죽어 넘어진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부축해 일으켜 자기의 술병에서 청량제를 따라 마시게 한 뒤 그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끔 네가 도와준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고나 있니? 라고 죽음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는걸 하고 청년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몰라 나는 죽음이란다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정없이 대하니까 너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 감사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가지 약속을 하마 너를 느닷없이 덮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나의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좋아 라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는지를 아는 것만 해도 유리한 일이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내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청년은 갈 길을 갔고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곧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 밤낮으로 괴롭히며 그의 평안을 나사갔습니다.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먼저 심부름꾼을 보낼 테니까 제발 병으로 시달리는 이 괴로운 날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다시 건강을 되찾자마자 그는 즐거움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누구인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길래 돌아다 보니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말했어요. 너를 따라와라 네가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어떻게 네 약속을 어길 수가 인간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오기 전에 너의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주겠다고 내게 굳게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심부름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걸? 잔소리 말아 라고 죽음이 대답했어요. 내가 심부름꾼을 차례로 여러 명 보내지 않았느냐? 열병이 너를 찌르며 흔들어대고 쓰러뜨리지 않더냐? 현기증이 너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지 않더냐? 팔다리 잡고서 관절이 쑤시지 않더냐? 귓속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냐? 채통이 너의 뺨을 갓지 않더냐? 눈앞이 캄캄해지되 않더냐? 무엇보다도 나의 친동생인 잠이 매일 밤 나를 상기시켜주지 않더냐? 나중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치 죽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니더냐? 인간은 할 말을 믿고 운명에 복종하여 죽음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바보 마을의 영웅 아프리카에 어느 마을에 사는 열두명의 청년이 하루는 음내에 곡식을 찌우러 갔습니다. 곡식이 다 찌어지자 청년들은 자루에 곡식을 나누어 담고 하나씩 짊어진 채 마을로 향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러가며 얼마나 왔을까요? 문득 한 청년이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부터 아무리 세워도 한 명이 모자라거든. 그러자 앞서가던 청년들도 멈추어섰어요. 그래? 내가 한번 세워볼게. 한 청년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꼼꼼히 헤아렸지요. 그런데 그 청년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전에 말대로 정말 한 명이 모자라는 군. 그럼 누구지? 다른 청년이 세워봐도 또 다른 청년이 세워봐도 똑같은 대답 이었습니다. 분명 모아놓은 곡식 자루는 열두자루인데 아무리 세워도 사람은 열한 명이었지요. 청년들은 요리조리 눈알을 굴리며 사라진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큰일 났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표범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어. 그러자 청년들은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한 청년은 아예 울먹거리기 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다른 청년이 그의 말을 받았지요. 맞아 그 친구가 뒤처지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표범에게 잡아먹히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범에게 말이야. 그러자 다른 청년이 덧붙였어요. 화가 잔뜩 난 무시무시한 암 표범 이었을 거야. 또 한 청년이 한술 더 떠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쉽게 잡아먹히지 않았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것도 맨주먹으로 말이야. 맞아 그는 정말 용감한 전사였어. 또 다른 청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명 한 마디 지르지 않은 거야. 청년들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착하고 인정많은 친구는 없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를 잃은 거야. 청년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상 통곡을 했습니다. 울다가 걷다가 걷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조장이 호들갑을 떨며 물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오는 길에 생긴 아주 슬프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은 금세 우름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꼬마 하나가 두 눈을 반짝이며 일어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아둔 곡식자루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꼬마는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곡식자루가 열두 개예요. 그러자 엄마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금 우린 곡식자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꼬마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곡식자루가 열두 개면 다 돌아온 거 아닌가요? 꼬마의 말을 들은 초장이 벌떡 일어나 다시 청년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그러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와, 표범에게 잡혀갔던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전사야.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표범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다니. 마을은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영웅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소? 초장의 축사에 모두들 얼싸 앉고 춤을 추었답니다.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용감한 전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지금까지 쭉 전해지고 있답니다. 소달의 주인 어느날 어느 날 한 아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농부 아저씨가 부잣집 영감님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감님 것입니까 제 것이지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 집 개가 잡았으니 내 것이지 어떻게 자네 것인가 뭘 가지고 저러나 싶어 봤더니 수달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아이는 옆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저 농부가 족제비를 잡으려고 굴을 파다가 수달을 발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수달이 도망을 진 거야. 농부는 수달을 따라 뛰었지. 저 영감님 집까지 말이야. 그런데 바로 농부의 코앞에서 영감님 내 개가 냉큼 수달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게 된 거지. 농부는 영감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했어요. 영감님 제가 그 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십니까? 며칠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쓸 돈이 없어서 푼돈이라도 좀 장만 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족제비구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영감님은 콧방귀만 핑핑 뀌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두 사람은 광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른지 판가름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원님은 수다를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값을 받지 못합니다. 둘 다 입을 삐죽였어요. 원님의 결정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다를 반으로 나누면 털을 팔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원님은 곤란해졌습니다. 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 호기심을 느낀 원님이 물었습니다. 수다를 발견한 것은 저 농부 아저씨입니다. 농부 아저씨에게 필요한 것은 수다를 털이고요. 그러니 농부 아저씨에게 수다를 털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저 영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수다를 잡은 것은 영감님이 아니라 영감님의 개입니다. 개는 고기를 먹기 위해 수다를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 털은 농부 아저씨에게 주고 개에게는 수다를 고기를 주면 될 것입니다. 옳다 구나. 원님이 맞장고를 치며 아이를 칭찬했어요. 수다를 통째로 가지려던 영감님은 그만 울상이 되었지요. 들리는 말로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술에 걸린 사람 옛날에 한 왕이 궁전 옆에 커다란 숲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숲 속에는 온갖 야생동물들이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노루를 잡아오라고 숲 속으로 사냥꾼을 보냈는데 그 사냥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왕은 말하며 이튿날은 그 사냥꾼을 찾으러 다른 사냥꾼 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흘째 되는 날 왕은 거느리고 있는 사냥꾼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찾아낼 때까지 숲을 샅샅이 뒤져라. 그런데 결국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몰고 갔던 사냥개 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 숲 그 숲 속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여 숲은 깊은 고요와 고독 속에 쌓여있었고 이따금 독수리나 매가 한 마리씩 그 위로 나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낯선 사냥꾼이 왕 앞에 나타나 후원을 청하며 위험한 숲 속에 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숲 속은 위험한 곳이라네. 자네라고 해서 다른 사냥꾼들과 다를 바 없을 테니 걱정이네. 자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세.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배하 소인은 위험을 무릅쓰겠습니다. 소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감한 사냥꾼은 개를 데리고 숲 속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사냥개는 야수의 발자국 냄새를 맡고 쫓아가며 사냥꾼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발자국 달려가지 못해 개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사냥꾼을 잡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은 그 광경을 보자 오던 길을 되돌아가 새 장정을 불러 양동이를 가져와 늪에 물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바다까지 물을 퍼내고 보니 거기에는 녹슨 무쇠처럼 갈색 피부에 머리칼은 온 얼굴을 뒤덮고 무릎까지 흘러내린 한 사나운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밧줄로 묶어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운 남자를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왕은 그 남자를 궁전 마당에 있는 창살 감옥에 넣고 죽을 때까지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왕비 자신이 그 열쇠를 맡아 간수하도록 지시하였어요. 그때부터 사냥꾼들은 다시 마음 놓고 숲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여덟살짜리 왕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왕자가 마당에서 놀다가 황금공을 감옥의 창살 속에 빠뜨렸습니다. 소년 왕자가 그곳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내 공을 꺼내줘. 내가 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안 돼. 하고 사나운 남자는 말했습니다. 안 돼. 하고 소년 왕자가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 임금님께서 엄금하신 일이야. 하면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소년은 다시 와서 공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이 문을 열어 라고 말했고 소년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왕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왕자가 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나한테는 열쇠가 없거든. 그러자 사나운 남자는 말했어요. 열쇠는 왕비의 베개 밑에 있단다. 거기서 내가 꺼내올 수 있잖니. 소년은 공을 다시 갖고 싶은 욕심에 다른 생각은 떨쳐버리고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은 힘들게 열렸어요. 문을 열다가 소년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사나운 남자는 밖으로 나와 소년에게 황금공을 주고 서둘러 도망쳤어요. 소년은 겁이 더럭나서 남자를 쫓아가며 외쳤습니다. 이것봐 가지마 그랬다간 내가 매를 맞아. 사나운 남자는 몸을 돌려 소년을 안아 어깨 위에 앉히고는 빠른 걸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텅 비어있는 철장 감옥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왕비에게 따졌습니다. 왕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없어져 버린 뒤겠지요. 왕비가 왕자를 불러보았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왕은 들판으로 사람을 보내 소년 왕자를 찾아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왕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채었고 궁전에는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음침한 숲속에 다시 돌아오자 소년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빠와 엄마를 다시 못 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살펴주마. 너는 나를 풀어준 은인이니까 또 너한테 동정해 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내면 너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 나한테 보물이랑 돈은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있어. 그는 소년에게 이끼로 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소년은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자는 소년을 샘물가로 끌고 가서 말했어요. 이것 봐라 이 황금 샘물은 수정처럼 맑고 빛이 난단다. 샘물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샘물이 더럽혀진다. 내가 매일 저녁에 와서 내가 내 명을 지켰는지 보겠다.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서 그 안에서 노는 황금 물고기며 황금 뱀을 들여다보면서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노라니 갑자기 손가락이 콱콱 쑤셔와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손가락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소년은 얼른 손가락을 다시 빼내었지만 손가락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해버렸고 금빛을 지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사나운 남자 한스가 돌아와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샘물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소년은 대답하며 손가락을 보이지 않게 등 뒤로 감췄어요. 하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샘물 속에 손가락을 담갔어. 이번에는 그냥 두지만 다시 무엇이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튿날 새벽부터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 샘물을 지켰습니다. 그러자니 다시 손가락이 아파와서 무심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들었어요. 그러자 불행히도 머리카락 한올이 샘물 속에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얼른 머리카락을 건져내었지만 벌써 머리카락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스는 돌아와 보더니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챘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한올을 샘물 속에 빠트렸구나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한 번 더 봐주겠다만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면 샘물은 완전히 더럽혀질 테고 너는 더 오래 내 곁에 머물 수가 없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년은 샘물가에 앉아 아무리 손가락이 아파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루했어요. 소년은 샘물 표면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점점 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려다가 소년의 긴 머리털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물속으로 풍덩 잠겨버렸지요. 소년은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전체가 벌써 황금빛으로 물들어 햇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가엾은 소년이 얼마나 놀랐을까는 알 수 있겠지요. 소년은 손수건을 남자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동염해였습니다. 사나운 남자는 와서 보고 벌써 모든 것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머리수건을 풀어라. 그러자 금빛 머리털이 구불구불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가진 애를 써서 변명하려 들었지만 소용없었지요.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멀리 떠나거라. 이제 가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리라. 그렇지만 네가 마음이 약하지 않고 나도 내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허용해 주겠다. 어려운 일에 빠지면 숲속에 와서 한스를 불러라. 그럼 내가 와서 도와주마. 내 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단다.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소년 왕자는 숲을 떠나 큰 길이며 오솔길을 끊임없이 걸어 마침내 큰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방편이 될 기술을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소년은 궁전을 찾아가 자기를 데리고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궁전 하인들은 이 소년을 어디에 써먹어야 할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소년에게 호감이 갔기 때문에 거기 머물라고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주방장이 소년을 고용하기로 하고 장작과 물을 나르고 재를 쓸어버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주방장이 마침 아무도 도와줄 일손이 없자 소년에게 왕의 식탁을 나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소년은 자기의 황금 머리털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왕은 그런 무례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식탁 앞에 올 때에는 모자를 벗어야 하느니라 아 폐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고약한 헌데가 나 있어서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주방장을 불러 어떻게 저런 녀석을 고용할 수 있느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은 소년을 가엾이 여겨 정원사의 조수와 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정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물을 주거나 나무를 베고 흙을 파기도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디어냈습니다. 어느 여름날 소년이 혼자 정원에서 일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모자를 벗고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머리털 위에 비쳐 반짝반짝 하는 빛을 내자 그 광채가 공주의 침실에까지 비쳐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그것이 뭔지를 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주는 소년을 발견하고 말을 건넸어요. 예 나한테 꽃다발을 하나 가져다 주렴 소년은 허겁지겁 모자를 쓰고 야생 들꽃을 꺾어 묶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들고 층계를 올라가려니까 정원사가 마주오다 보고 말했어요. 공주님께 어떻게 그런 시원찮은 꽃다발을 가져갈 수 있니 빨리 가장 예쁘고 귀한 꽃들로 골라 가져가라. 아 아니에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야생 꽃들이 훨씬 향기가 짙고 공주님의 마음에도 더 들 거예요. 소년이 방에 들어서자 공주가 말했어요. 모자를 벗어라 내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니 무험하구나. 소년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헌데 투성의 머리를 갖고 있어서요. 하지만 공주는 소년의 모자를 잡아 벗겼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머리털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어요. 소년은 도망을 치려 했지만 공주가 소년을 꽉 껴안고 한움큼 그 말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갖고 도망쳐 나왔지만 그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원사에게 갖다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의 아이들한테 선사를 할게요. 애들의 장난감이 될 거예요. 다음날도 공주는 소년을 불러 틀꽃 다발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갖고 들어서자 공주는 얼른 소년의 모자를 눈켜잡고 벗기려 들었지만 소년이 두 손으로 모자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공주는 한움큼의 그 말을 주었지만 소년은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다시 정원사 아이들을 장난감으로 선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공주는 소년의 모자를 벗길 수 없었고 소년은 공주의 그 말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주민들을 모아드렸지만 막강한 큰 군대를 가진 적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원사의 조수가 말했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저한테 말 한 필만 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찾아보아라. 너를 위해 마곡간에 한 필만 남겨둬마. 그들이 전쟁터로 나간 뒤에 소년은 마곡간에 가서 말을 꺼내왔습니다. 한쪽 발이 마비되어 절뚝절뚝 저는 절름발이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소년은 말에 올라타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가에 이르자 소년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 치도록 한스를 큰 소리로 세 번 불렀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나운 남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뭐가 필요하니? 힘센 줌마가 필요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거든? 그 말은 물론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마. 그러고 나서 사나운 남자는 숲속으로 되돌아갔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마부가 줌마를 끌고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줌마가 어찌나 콧숨을 헐떡이며 몰아쉬는지 다스리기가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모조리 무쇠로 모장한 한 몰이의 병사들이 뒤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칼들이 햇빛 속에서 번뜩였어요. 소년은 마부에게 자기의 절름발이 말을 주고는 줌마에 올라타고 병사의 무리에 앞장섰습니다. 소년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는 왕의 군사 대부분이 벌써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을 할 찰나 였습니다. 그때 소년이 무쇠로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돌진하여 폭풍처럼 적에게 달려들어 맞서는 상대를 모조리 때려 누웠습니다. 적들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들의 덜미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길로 왕에게 돌아가지를 않고 길을 돌아 무쇠로 무장한 병사의 무리들과 함께 숲으로 가서 한시를 불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하고 사나운 남자가 물었어요. 너의 말과 너의 군사를 데려가고 내 말을 되돌려다오. 자기가 요구한 일이 이루어지자 소년은 전름발이 말을 타고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공주가 마중을 나오며 전승을 축하했어요. 승리를 가져온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왕은 말했습니다. 어느 낯선 기사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주는 그 낯선 기사가 누구 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 사람이 적을 쫓아 쳐들어간 뒤 다시는 못 보았 단다. 공주는 정원사에게 조수에 대해 물어보았 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녀석은 지금 막 전름바리 말을 타고 돌아왔지요. 다른 이들이 그 녀석을 보고 저기 우리의 전름바리 용사가 온다고 소리치며 놀려대었답니다. 또 사람들이 그동안 너는 어느 덤불 속에 자빠져서 잠을 잤냐고 물었더니 나는 최선을 다한걸요? 내가 없었더라면 일이 틀어졌을걸요?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롱을 받았지요. 왕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되는 큰 잔치를 벌일 것을 널리 알리겠다. 그때 너는 황금사과를 던지도록 해라. 어쩌면 그 낯선 기사가 오른지도 모르지. 잔치날이 공포되자 소년은 숲속으로 가서 한시를 불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하고 그가 물었어요. 내가 공주의 황금사과를 받도록 해다오. 너는 그 사과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한스가 말했어요. 거기다가 붉은 옷에 무장을 하고 멋있는 밤색말을 타고 가라. 잔치날이 오자 소년은 달려가 기사들 틈에 끼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나서서 기사들을 향해 황금사과를 던졌어요. 하지만 소년을 빼놓고 아무도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사과를 잡자마자 자리를 떠나 달아났습니다. 둘째날에 한스는 소년을 새하얀 기사로 무장시키고 백마를 한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년만이 사과를 잡았지만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사과를 갖고 도망쳐버렸어요. 왕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런 무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내 앞에 나타나 이름을 말하도록 하라. 왕은 사과를 잡은 기사가 이번에도 도망을 치는 경우 그를 뒤쫓아가 선선히 돌아오지 않을 때는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년은 한스에게서 새까만 무사의 옷을 받아입고 까만 말을 타고 사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갖고 도망을 치려니까 왕의 신하들이 뒤쫓아 뒤쫓아 왔어요. 그 중 한 사람은 칼끝으로 소년의 다리에 상처를 입을 만큼 육박해 왔었지만 소년은 용쾌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나 세차게 달리는 바람에 투구가 머리에서 떨어져 내려 신하들은 그의 머리털이 황금빛 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돌아와 왕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탠날 공주는 정원사에게 조수에 대해 물었어요. 그 녀석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괴짜 녀석도 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어쩌녁에야 돌아왔지요. 또 내 아이들에게 자기가 얻은 황금사과를 세알 보여주더군요. 왕은 소년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왕 앞에 나타난 소년은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주가 소년 앞으로 다가서서 모자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머리털이 소년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런 소년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두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일처럼 다른 빛깔에 모장을 잔치에 왕의 황금사과들을 받아간 바로 그 기사지 라고 왕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지요. 여기 그 사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황금사과를 주머니에서 꺼내 왕에게 바쳤습니다.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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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증거를 보시고자 한다면 배아 신하들이 소인을 쫓아올 때 입혔던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인은 배아 께서 적을 물리치도록 도와드린 바로 그 기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네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면 너는 한낱 정원사의 조수일 리가 없다. 너의 부친은 누구 신야. 소인의 부친은 막강한 왕입니다. 소인에겐 돈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있습니다. 알겠다. 라고 왕은 말했어요. 나는 내게 은혜를 입고 있다. 내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 좋겠느냐. 좋습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 했습니다. 배아 께서는 소인에게 얼마든지 호의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배아의 따님을 소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공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아주 거침없는 성품이군요. 나는 당신이 하나 정원사 조수가 아니라는 것을 금빛 머리털을 보고 벌써 알았어요. 그러더니 소년에게로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소년의 아버지인 왕과 왕비도 찾아와 기쁨을 간호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벌써 포기해버렸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모두 모여 결혼 잔치상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먹고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한 한 왕이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들어섰어요. 그는 젊은 왕에게 다가가서 얼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술에 걸려 사나운 남자로 변했던 한스란다. 그런데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보안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곰과 굴뚝 새 어느 여름날 곰과 늑대가 숲속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곰이 어느 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늑대형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새가 대체 어떤 새지? 그건 새들의 왕이란다. 라고 늑대가 대답했어요. 그 새 앞에서 우리는 절을 해야 하는 거야. 사실 그 새는 다름 아닌 굴뚝 새였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곰이 말했어요. 그 새의 궁전을 나도 한번 보고 싶은 걸 나를 좀 안내해줘. 그건 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하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왕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곧 왕비가 왔습니다. 왕비는 부리에 먹이를 물고 왕과 함께 새끼들을 먹이러 가는 참이었어요. 곰은 당장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소매를 잡고 말렸어요. 안 돼 왕과 왕비께서 다시 외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그들은 새 둥지가 있는 구멍을 지켜보며 다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곰은 궁전 구경이 하고 싶어 안달을 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마침 왕과 왕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곰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다섯인가 여섯 마리의 새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궁전이라니 하고 곰은 외쳤어요. 참 기차게 가련한 궁전이로구나. 너희들은 왕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생활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굴뚝새 새끼들은 대단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곰아 너 단단히 혼날 줄 알아. 곰과 늑대는 겁이 겁이 나서 돌아와 자기네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굴뚝새 새끼들은 여전히 아우성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부모가 다시 먹이를 갖다 주러 오자 이렇게 일러바 쳤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엄마 아빠가 분명히 판가름해 줄 때까지는 우리는 파리의 다리 한쪽도 안 받아 먹고 굶어 죽을 거예요. 곰이 와서 우리 보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안심해라. 그 일은 해결해 주마. 그러고는 왕비와 함께 곰의 동굴 앞에 날아가 아내 대고 소리쳤습니다. 늙은 곰 첨지야 왜 우리 애들을 욕했니 혼날 줄 알아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곰은 선전포고를 받고 나서 모든 네발 짐승을 불러들였습니다. 여우 당나귀 소 사슴 노루 할 것 없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네발 짐승이 몰려왔습니다. 한편 굴뚝새도 공중에 나는 모든 친구들을 불러모았어요. 크고 작은 새들뿐 아니라 모기 꿀벌 파리 까지도 원군을 왔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굴뚝새는 적진의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정찰병을 선발해 보냈습니다. 가장 꽤가 많은 친구로 모기가 뽑혔어요. 모기는 윙윙거리며 적진인 숲속에 날아가 순찰병에 눈에 띄지 않는 나뭇잎 밑에 앉았습니다. 마침 곰이 서서 여우를 불러들여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우야 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약삭빠르잖니? 사령관이 되어 우리를 지휘해라. 좋아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어떤 신호로 약속을 할까? 아무에게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우가 말했어요. 나한테는 길고 북슬북슬한 예쁜 꼬리가 달렸는데 그건 마치 모자 위에 빨간 털 장식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꼬리를 높이 쳐들면 만사가 순조로운 것이니까 그에 맞춰 전진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꼬리를 내리면 너희들 재죽껏 도망을 쳐라. 이 말을 엿들은 모기는 다시 자기네 진지로 날아와 굴뚝새에게 시시콜콜 보고를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로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네발 짐승들이 땅덩어리가 흔들리도록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군에 왔습니다. 굴뚝새도 자기 편의 군사를 이끌고 공중을 날아왔어요. 붕붕 꾀 꾀 웅웅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굉장한지 겁이나 가슴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양편에서 마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굴뚝새가 꿀벌대를 아래로 내려보내며 여우의 꼬리 밑으로 들어가 힘껏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쏘였을 때 여우는 한쪽 다리를 번쩍 올릴 정도로 움찔했지만 그래도 참고 꼬리를 그냥 올린 채 버텼습니다. 두 번째 쏘였을 때는 잠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세 번째 쏘이곤 하자 아무래도 더 버틸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발 짐승들은 그 모양을 보자 아무래도 우리 편이 적구나 생각하고는 제각기 자기 동굴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이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과 왕비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라와 외쳤어요. 얘들아 기뻐해라 마음껏 즐겁게 먹고 마시려무나 우리가 전쟁에 이겼단다. 하지만 굴뚝새의 새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우리 둥치 앞에 와서 용서를 빌며 우리가 떳떳한 친자식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그러자 굴뚝새는 곰의 굴 앞에 가서 외쳤어요. 곰 첨지야 우리 아이들의 둥지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며 그 애들이 떳떳한 친자식이라는 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갈비대가 으깨질 줄 알아라. 그 말을 들은 곰은 겁을 질려 시키는 대로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서야 굴뚝새의 새끼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모여 앉아 밤이 깊을 때까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고양이와 쥐 어떤 고양이가 쥐를 사귀게 되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향해 큰 사랑과 우정의 말은 어찌나 열심히 해대었는지 마침내 쥐도 고양이와 더불어 한 집에서 살며 공동으로 살림을 준비해둬 준비해둬야 할 거야 안 그랬다간은 배고파 죽을 거야 라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자 침내 침내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고양이는 기름단지를 핥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사촌누이가 내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청해왔단다. 아들을 낳았는데 갈색 얼룩이 있는 흰놈이래. 그 녀석의 영세의 입회인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외출을 해야겠으니 혼자 집을 좀 지켜주렴. 그래. 쥐는 대답했습니다. 잘 갔다 와. 무슨 좋은 음식을 먹거든 내 생각 좀 하렴. 신부가 마시는 달콤하고 빨간 포도주를 나도 한 모금 마셔봤으면. 하지만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고양이한테는 사촌누이도 없었고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 같은 건 받지도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교배로 가서 기름단지 있는 대로 살금살금 기어가 기름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름 위에 낀 열분 막을 핥아먹어 치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바탕 도시의 지붕이를 산책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양지바른 곳에 늘어지게 누워서 수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기름단지를 생각했지요. 해가 저물어서야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고 쥐가 말했어요. 오늘 하루가 틀림없이 즐거웠겠지? 즐거운 하루였어 라고 고양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갓난애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쥐가 물었습니다. 껍질이라는 이름이야. 고양이는 아주 시큰둥하니 대답했습니다. 껍질? 참 이상스럽고 묘한 이름이구나. 너희 집안에서는 그런 이름이 흔한 거니? 그게 어때서 그래? 너희네 대부들이 붙여주는 좀 또 똑같은 이름보다 나쁠 것도 없잖아. 그 후 얼마 안가 고양이는 또다시 식욕에 사로잡혀서 쥐한테 말했어요. 나를 위해 또 한 번 혼자 집을 지키는 수고를 해주렴 무나 두 번째로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가난의 목덜미가 새하얗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단다. 착한 쥐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토담 뒤로 살금살금 기어 교회로 가서 기름단지를 절반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 신내는 일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루의 일과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지요. 고양이가 집에 돌아오자 쥐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세례명이 무엇이지? 절반이라는 이름이야. 절반? 그런 이름은 내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이름은 달력에도 없다는데 내기라도 걸겠어. 그 뒤 고양이는 곧 다시 기름단지를 생각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삼세번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대부 노릇을 해야겠어. 아이는 새까만 놈인데 앞발만은 새하얗고 그 밖에는 온몸 뚱어리에 흰털이 한 호라기도 없단다. 그런 놈은 몇 년 만에 한 번 태어난단 말이야. 나를 외출시켜주겠지? 껍질 절반 하고 쥐는 대답했습니다. 이 괴상한 이름들이 나를 심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집에서 내 짙은 회색 윗도리와 긴 머리털에 쌓여앉아 변덕이나 부리고 있으렴.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며칠이고 외출을 안 하면 그런 병이 생기는 법이란다. 쥐는 고양이가 외출한 새에 청소를 하고 집을 정돈했어요. 하지만 먹보 고양이는 기름단지를 온통 먹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빈탈 빈탈 터리가 되면 편해지는 법이거든 하고 고양이는 혼잣말을 하며 배불러 뒤뚱거리는 몸집으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쥐는 당장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물었어요. 이 이름도 내 마음에는 안 들 거야 라고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그 놈 이름은 온통이야. 온통? 이것이야말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로구나. 그런 이름은 지금껏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걸? 온통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지? 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고양이한테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바깥에서는 아무런 먹이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쥐는 자기네들의 저장식품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자 고양이야 우리가 저장해두었던 기름단지 있는 데로 가보자 아주 맛있을 거야 물론 물론이지 라고 고양이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뾰족한 혓바닥을 창문깨로 날름대는 만큼 네 고미에 맞을 거야. 그들은 길을 떠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기름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쥐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야 알겠다. 분명히 알겠어. 넌 정말 그럴듯한 친구로구나. 너는 대본으로 쓸렸던 것처럼 차례대로 먹어 치운 거야. 처음에는 껍질을 그다음엔 절반을 그다음엔 그만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온통 먹어 치운 거야. 가엾은 쥐는 어느새 이마를 내뱉었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이 말 다음에 올 말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쥐를 꽉 물어 삼켜버린 겁니다. 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흔히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린이가 놀라운 지혜로 어른들을 혼내주거나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수달의 주인 이야기는 어른 아이가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후련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어른보다 신체적 힘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할 수 있지만 아이다운 지혜로움을 발휘해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